휴가철 야외 활동이 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이후 전남 지역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풀밭에서 장기간 활동할 때 기피제를 뿌리고 긴 소매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고열과 구토 등의 증사를 보이다 증세가 심해지면 장기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